자동으로 저장됩니다 대사도 없네 풍요로운 자이언과 아름다운 마을 그리고 수많은 포켓몬과 함께 지내는 멋진 곳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포켓몬스터 줄여서 포켓몬이라 불리는 신비한 생명체와 힘을 합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켓몬을 성장시키고 싸우게 하여 경쟁하는 사람들을 포켓몬 트레이너라고 부릅니다 어서오세요 저는 로즈라고 합니다 아저씨 악당이지? 제강의 포켓몬 트레이너 단데레 배틀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즈 잡는거 봐 어떤 시합이든 치즈아나 다이백스다 다이백스다 아 소리가 안들리는구나 에반들 에반드 안녕하세요 최신 스마트폰 아니야? 시범 경기를 보고 있던거야? 리자몽 포즈를 취하는거 잊지마 그게 리자몽 포즈였어? 고맙다 머리털 비친거봐 코미디 드라마를 즐겨보는 TV단 어서오세요 먹다 남은 음식이 떨어져있다 여기 그 포켓몬 다 없어진 그 게임입니다 잔인하기도 하심 에코백 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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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방과 모자 먹고 자가 다 먹어버린다 오븐 레인지 엄마 앉아계세요 심플한 디자인의 책상 최신 게임기가 놓여있다 먹고 자라니 가방을 들었다 X를 누르면 메뉴가 열립니다 리포트를 선택하면 기록할 수 있습니다 나 저거 받았는데 저거 입력해야 되는데 퀵볼 12개 주더라구요 가짜네 고작 퀵볼 12개를 주겠다고? 이 게임 아직도 리포트 써야 돼?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시대에 뒤떨어진 게임 이 게임은 자동 저장을 지원합니다 뱅글뱅글 돌리라고 호브가 기다리고 있다 가방 큰거봐 가방 큰거봐 옥수수 꼬멍 이리 오란 뜻인가 포켓몬 막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요 뭐야 가방 너무 크지 않아? 가방 크긴 함 털봉치 귀엽다 아니 경주화재 그래 니가 이겼단다 먼저 출발하는게 어딨어 버터풀 버터풀 살아있었구나 꼬부기랑 이상해씨랑 다 죽었던데 걷기만 해도 교환이나 승부를 할 수 있어 참견하지마 난 마을 밖으로 갈거야 포브의 집 집에 정원도 있다 프레쉬 마을 뭐야 아 아 안녕하세요 바베큐 어떤 포켓몬을 요리했을 야후냐후 모드 챔피언트로피다 슈퍼히어로란다 2층도 올라가 볼 수 있네 탱한 모자의 컬렉션다 잡시 뭐야 이거 포켓몬 트레이닝 머신 포켓몬 트레이닝 머신 포켓몬 트레이닝 머신 포켓몬 트레이닝 포켓몬 트레이닝 계yttipher 포켓몬 트레이닝 브레쉬마을로 가자 야생 포켓몬은 갑자기 튀어나와 풀숲은 전부 무시하자 싫은데 안돼 하지 말라는 거 해야 되는데 와 포켓몬 이 짜몽 자세 챔피언 단들입니다 최고의 승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말 최고야 꼬부기와 이상해씨는 어디 가구 정확히 3cm 컷구나 뭐야 아 이 눈동자 색을 보고 어떻게 알아 무적의 단들이야 와 되게 스폰서가 약속했던 선물은 포켓몬 주는 거 맞지 이번엔 박사님이 앉아 이번엔 박사님이 앉아 승나숭 연버니 울먹이 타일이 타일이 한 마리 있어요 알 나왔어 놔줘요 헐 누구를 선택할랜 아니 센 거 센 거 주지 센 거 줘요 약한 거 왜 줘요 먼저 고르도록 해 음 챔피언인데 통은 크기가 작구나 사이다 음 네 아니 굴복굴복 센스 있는데? 내 파트너네요 아저저저저 아, 아니네 잠깐만 뭐야 이제 상성으로 안 고르네 서로 경쟁하면서 강해지도록 하렴 너무 치졸해 보였나 보다 함께 가자 포켓몬이 손바닥만 하네 워씨, 포켓몬 구기 포켓몬 앞에서 포켓몬 구기를 흔들고 있다 어서오세요 포켓몬을 믿어라 나의 라이벌이 되는 거야 싸우게 해야 트레이너를 할 수 있지 둘이서 승부의 고렴 이게 포켓몬을 소중히 하는 거야? 싸우지마 아, 지사하게 포켓몬 두발이나 있네 타이린은 안 잘렸을걸요 울 바베큐 되기 직선 울이라서 울이야 나도 저거 키울래 나도 울 키울래 귀엽네 물대포를 빼웠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여버리 물대포나 먹어라 효과는 굉장했다 타입 상성을 알고 있는거야? 아야 발차기 맞았어 짱 죽었네 경험치를 얻었다 두 마리나 내리고 있는데 썼네 그러게 돈 내놔 나도 모르게 리자몽을 꺼내서 끼어들 뻔 했어 어른답지 못하구만 라이벌이 되어줘 체육관 챌린지에 참가하고 싶은가 보양이구나 포켓몬 도감을 손에 넣도록 해 사랑과 정의열이란다 엄마한테 말씀드리고 와 왜 뒤로 가야되지? 왜 뒤로 가야되지? 아 여기 우리 집안이지 뭐여 우리 탈수했네 야 포켓몬 박사의 소녀가 큰일 날 뻔한 적이 있는데 어떻게 할래? 구해야지 마음 단단히 먹고 가자 엄마 아 아 아 아 경찰 같은거 없나 꾸벅조름숲 빨리 발견하지 못하면 위험하겠어 흠 흠 람쥬이 써둬 레벨 2밖에 안되는데 아이고 1깎인다 가짜넬 흠 왜 없어져 죽은거야 뭐야 어떻게 했어요 뭐지 파랗고 긴장해서 나무 열매를 먹을 수 없게 되었대 제 눈 저렇게 생긴거 신경쓰인다 그리고 아무리 봐도 농심인데 눈에 농심이 있어 파랗고 파랗고는 쓰러졌다 신라면 가겠네 우르 우르 어디갔어 이번에 우르 잡을 수 있겠지 뭐 쏘세요 터뜨리듬 터뜨리듬 오토필 램쥐 램쥐 써둬 경험치를 얻었다 램쥐 포켓볼 포켓볼 줘요 포켓본 잡게 빨리 가자 저 업틸레그인데 저 업틸레그인데 아우 눈뽕 오우 세상에 방패 댕댕이다 우르 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방댕이이 가만히 바라보고 있다 뉴비 쳐다보는 중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아니 뭐하는 거야 고인분한테 농락당하고 있다 깨어나보니 낯선 천장이다 길치면서 어떻게 온 거야 찾으러 온 거라고 아이고 양 한 마리 데리고 갈래 나도 이상한 포켓몬과 싸웠던 것도 헛수고는 아니었던 모양이야 강해보였어 기술이 통과했어 내 전설의 한 페이지가 될거야 도감에 안 나오나 플래시마을에 간다고 폴롱말 폴롱말 플래시마을에 간다며 도감이 아직 없구나 용돈 뭐지 얼마 받았지 뭐야 얼마에요 이상한 소포 이상한 소포를 받는다 뭐로 받아야 되지 시리얼코드 암으로 받는다 사면 쓸모없는거 퀵볼 12개 주더라구요 진짜 쓸모없는거 준다 언제 닿으려가고 있냐 K 9 0 5 C W Y B YY 1 5 V R 3 7 푸키몬 푸키몬 되게 이건만 보니깐 가챠갔다 대단한것도 안주면서 어 쏘세요 똘롱말 똘롱똘롱 푸키몬 포켓몬 하려고 스위치를 사겠다고요 포켓몬을 그만큼 좋아한다면 상관없겠죠 포덕이 아니면 굳이 염버디를 단련시켜야지 포켓몬 연구소로 가야돼 저기 아이템있다 자고 있다 이 녀석들 저리가서 자 아니 뭐 오하열 맞춰서 자고 있어 파라꼬가 나타났다 포켓몬 푸키몬 요거 캐릭터 효과에 이슴 왠 침 뱉는다 비행인데 잡을까 부어치킨 오늘 저녁은 부어치킨이다 나중에 레벨 좀 올려서 레벨 높은 애들 참는게 낫지 않을까 쪼이기를 배웠다 아 아니 비켜 램지 4에서 5톤 동안 쪼에서 공격한다 옛날 감성 그대로네요 아야 링피트 링피트였네 와 주인 게임 그래픽 아 오지마 아이템 상처약을 발견했다 야야야 양잡을거야 양낼거야 귀여워 귀여워 퀵볼은 바로 던지는 몸이에요 아 아 배틀이 시작하자마자 라고 돼있네 피 깎아서 못 스톱을 던지지 뭐 어 쏘세요 빨피 만들자 아직 시작한지 얼마 안되서 아직 시작한지 얼마 안되서 아직 시작한지 얼마 안되서 웅크리기 하 그래픽 봐 방어가 올라갔다 피 깎 퀵 퀵 퀵 퀵 띵 띵 릭네임을 붙이키시겠습니까 엉 어어 양은 귀여워서 잡고 쟤네들은 안 귀여워서 안 잡으네 플래시 말 야 트레이너 어디갔어 챔피언이 왔다 응맹 복술 램지 매그놀리아 박사 최신 냉장고 네 무사히 도착했구나 자 들어가자 역시 매그놀리아 박사님이야 왈왈왈왈왈왈 어 댕댕이다 전기 북시먼인가봐 본적없는 최강의 포켓몬을 가르쳐달라던가는 엉뚱한 질문은 사절이야 와 멍파치라는 포켓몬이야 트레이너는 소니야 재빨리 먹을 수 있어 누나 나 죽어 소니야 댕댕이 보이스가 없네요 젠장 아니 보이스 정도는 넣어줄만 하지 않냐 풀프라이스 받으면서 나쁜 놈들 로토모 정말 편리하지 않네 포켓몬에 대해서는 잘하니 아... 별로요 도감 도감을 줄게 할머니한테 가서 말하렴 자칭 조수 댕댕이 댕댕이 쓰다듬을 수도 없네 식물이 자라고 있다 벽에 등등등 뜨는 것도 옛날 감성인가 부딪치면 돌아본다 장족의 발전 포켓몬은 갑자기 불러서 미안 도감을 받은 모양이구나 신차한 트레이너에게 좋은 물건을 주는 걸 아주 좋아한단다 뭐야 변태야 뭐야 변태야 상처약이야 뉴비 좋아하는 변태인데 아까 2번 2번 도로 가라는 거 무슨 말이지 프렌드리 쇼 야 이거 아이템 다 똑같이 생겼네 나 돈 천만원이네 일단 포켓몬 건방이라니 포덕이신 줄 몰랐습니다 벤입니다 나가세요 나가세요 아이고 제이너님 2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딱히 포덕은 아닌데 그냥 원래 똥 찍어 먹다보니까 이 똥도 한번 도감은 받았지 최강의 포켓몬 팀을 만들어봐 포켓몬 센터에 가는거야 포켓몬 센터에 근데 럭키도 없다며 이제 세상에 간호순밖에 없어 아니 럭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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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럭키가 뭐지 난 어째서 그 이름을 알고 있는걸까 상처약을 사두는게 좋을거야 2번 도로에서 만나자 용권을 들어보지 이름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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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름 바꿀 수 있는거야 이름감정 이름감고수는 끝이네 여러가지 기능이 생겼구나 무엇을 할 거야 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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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니까 욕밖에 생각 안 나는데 안녕하세요 포켓몬 센터입니다 포켓몬을 쉬게 주겠습니다 득득득득득득 득득떼디디딘 프렌딜리 쇼 포켓몬 센터 근데 저거 기계가 나왔는데 이분은 왜 있는거야 신선한 나무 열매는 어떠신가요? 피카츄 뿌린다구요? 오랭 열매 피카피카 역에서 받을 수 있어요 오랭 오랭오랭 아니 얘네 울음소리 이상해 식사를 하면 맛이 두배가 되지 아니 식사에 포켓몬을 곁들인다는 말로 들리는데 모자 하나로 기본전환이 된다고 모자 바꿀 수 있어? 띠용 이런게 지원이 된다고 색깔만 막히네 스프라이트도 들어간다 어? 하하 커엡 밑에 있는 옷들이 조금씩 다르네 용돈을 얼마나 받은거야 모자도 바꿔진다 안경도 있다 클러브 3,400원 글글이 돌이 나가네 포켓몬 따위에게 쓸 돈은 없다 피팅룸 세상에 체육관 챌린지에 참가할거지 1년에 한번 챔피언에게 도전할 수 있어 추천장이 필요해 2번 도로 안쪽에 있어 전에는 좋은 라이벌이었지 2번 도로가 대체 의디야 지도 여기가 2번 도로야 그냥 외계를 진행해 또또또 기력의 조각 2번 도로 포켓몬 잡는 방법을 지금부터 가르쳐주지 이게 고정시점이라서 좀 답답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벌써 포켓몬을 잡았나 보구나 동료를 많이 모아보렴 포켓몬을 잡으면 경험치를 받을 수 있어 포켓몬을 잡으면 경험치를 받을 수 있어 포켓볼 20개나 준다고? 아 이거 그냥 문빨 메타로 포켓볼 다 던지면 안 돼 즉사 스킬 쓰는 기분으로 포켓볼 20개나 준다고? 체크 포켓볼 20개나 준다고? 아 너는 이름 안 지어줄 거야 용심 아 뭐야 이거 별로 키우기 싫은 애들은 이름 안 지어줌 오우 이빨 방 람쥐 써더 람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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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자 램즈 있어 너 뭐야 꼬맹이 불만 있어? 혼내줘야겠다 서로 눈이 마주치면 승부하는게 매너야 정신 나간 것들 포켓몬 세계에서 궁룰이긴 하지 그리고 지면 돈을 내놔야지 이거 애들 많으면 경험치 좀 줄어드나? 열매 소모품이요 어린애 삥 뜯었다 양심의 가치기 새로운 포켓몬이야 숨쳐우 도둑놈이네 요망한 것 집단 코타 퀵볼 램 다 던져버릴까? 조심성이 많고 교활하다 먹이를 훔치고는 꼬리로 발자국을 지우며 도망간다 악타입이네 절토구 절도구 절토구 아 잠깐만 잘못 눌렀다 상처약을 두개 발견했다 포켓몬을 잡아도 경험치를 줍니다 얘도 새로 보는 애 아니야 아 램지구나 꼬랭지만 보여서 잘 몰랐네 레벨 다같이 오르는 거는 되게 좋네요 탯 애들 지고 나면은 한줌 먼지로 사라지는데 죽었어? 모스터볼을 3개 발견했다 어섬프도 한다 아 깨물보기 퀵볼을 드리겠습니다 아니다 아니다 아껴야지 효과가 별로인 듯하다 풀프라이스에 포켓몬도 쪼개서 다이틀 두개로 팔면서 너무 개짱 장사하는 거 아니야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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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띵 띠디디딘 열매 다시 줬어요 열매 다시 줬어요 풀이 죽은 틈에 덥석 물고 놓지 않는다 물고들어지기 포켓몬 성별이 왜 두개 될까요 이렇게 그리고 벌써 포켓몬은 6개 다 찼어 봄박 조익이나 쓸 걸 그랬나? 순수한 육탄점 짜라라란 부들부들한다 자, 뭐야 꼬맹이 저리로 가 두루지벌레 뭐야 저거 눈이야? 어디가 눈이야? 저게 눈이야? 벌레의 저항 특공이 떨어졌다 다다라란 양양이 한번 써볼까? 압타이 압타이 아이고 굳이 약한 애로 바꿔서 싸울 필요가 없네 그러면 경험치 같이 먹으니까 렐벨 레벨 11로 올랐다 채웠구나 아이템 없나? 어? 물고기다 포켓몬 포켓몬의 그림자를 향해 A버튼을 누르면 낚시를 시작합니다 이런 잡았던 포켓몬이잖아 필요없음 얘도 회복약처음 써야겠다 낚시대 낚시대 는 따로 안 말았어요 물을 마셔야죠 물을 마셔야죠 레벨 잘 오르는건 좋네 레벨 잘 오르는건 좋네 2 잡자 어소세요 캐라도스 오잉 오잉 물같은걸 띄웠나 오잉 오잉 바로 교실 썼네 약하고 안심한 포켓몬이다 응 여섯자가 다구나 물고기 모양 만들고 싶었는데 횟감 횟감을 어디로 보내겠습니다 지닌 포켓몬은 없는다 잉어킹은 맛없다던데 뱃속에 넣는다 다이맥스의 비밀은 밝혀진 건가요? 수수객이 투성이란다 미안하게 됐구나 맥은 올리아란다 들어가자꾸나 다이맥스 홍차 어째서 추천해주지 않는거니 뉴비들이니까요 좋아 멋진 승부를 보여주면 생각해볼게 여기서 싸워붙이는거야 이럴수가 식물이 되게 많이 나오네 흠집이 있는 냉장고 할머니 방이야 여기? 아닌가? 흠 아이템이다 보복을 발견했다 모아서 공격한다 상대보다 나중에 공격하면 두배가 된다 느린 애들 주면 되겠네 위력이 50이나 되는데 초반에는 괜찮겠네 악기술 못 배우는 악태 어색 나의 전술이 시작될거야 호백 조금은 강해졌으려나 아이고, 급소맞았다 라이벌이란 못 정할걸요? 급소에 맞았다 막타크리가 궁돌이지 라이벌이 경험치를 많이 좋아 흉내쟁이를 배웠다 효과가 굉장한 오 타이벌 상성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구나 아 발로 차는거봐 레벨 8로 올랐다 레벨 8로 올랐다 타락골을 내보내려 하고 있다 타락골을 내보내려 아스라스란 승부 아스라스란 승부 아스라스란 꺼낸 잘 모르겠다 퀘 퀘 퀘 퀘 호드 물의 파동 위렴 60 물의 파동을 배웠다 램지는 레벨 8이 되었다 해당 추천장을 주지 않고는 못 배기겠소 내게 임맥이지 랩은 제 라이벌이 아닙니다 경험치 셔틀 이즈 수원의 별이야 주우면 수원이 이루어진다고 전해준다 다이맥스 시킬 수 있어 최강의 트레이너가 되고싶다 까라르 지방의 보물이란다 어? 소니아 저녁 먹고 갈거지? 네 네 설문 도전자들아 이걸 받거라 다이맥스 밴드를 착용했다 수원의 별이 박혀있으며 포켓몬을 다이맥스 시킬 수 있다 여러가지 조건이 있단다 다양한 종류의 포켓몬과 만나려구나 역까지 경주하자 VS? 예스? 굉장한 조건 하나 해줄게 천천히 걸어가면 들키지 않을 수 있어 어그로를 끌 수 있어 아까 역까지 되돌아가는거야? 어그로 끌고 호딱쥐 어그로 끌고 호딱쥐 어 댕댱이 댕댱이 잡찬 소니아 애완견인줄 꼬리 흔들기 꼬리 흔들기 기어오르기 손톱 빨기 꼬리 흔들기 에잇 아이 저거 밖에 안가겨 아 비행이라서 그렇구나 모박 같은 편 천원이 공격한다 역시 다굴의 장소 없다 흐잇 롱파치 간식에 끌려 사람의 일을 돕는 먹보다 댕댕이 복시리 포켓몬들이 은근히 무게 많이 나간 애들이 뭐야 왼쪽에 뭐 이상한거 떴다 친구들 소식같은거 저렇게 뜨나봐 하지만 난 친구가 없지 어그로 어그로 끌고 튀김 아직 다 노멜밖에 없네 흉내쟁이 직전에 나온 기술을 흉내낸다 흥 흥 흥 음 교 역은 이쪽이야 친절하네 모자라지만 착한 친구야 최고의 포켓몬 한마리를 동료로 만들었지 한마리 우승부구나 스피드스타 반드시 명중한다 괜찮네 괜찮네 나중에 써야지 일회용이 아니라고요? 그러네 곱하기 1 이게 없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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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 전기 압 물 물 노말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세트라 잠깐 기다리렴 연번 일을 정했을 때부터 짐작했었어 여행기념 선물이야 캠프 캠프 세트라 캠프 세트라 어서오세요 그동안 쓰러진 포켓몬을 흡수해서 더 강해져야합니다 그동안 쓰러진 포켓몬을 흡수해서 더 강해져야합니다 부뚜 폐 tô 표 어우 기운 찬거 봐 피카츄아 렛츠고 EV 렛츠고 한 사람들에게 뭔가를 주는 것 같던데 이런 안잘수도있대 꾸꾸리리 앉을 수 있는 거 창조계 발전 아닙니까 어 서비스 준다 뭐야 고마워요 삐삐인형 삐삐 나 안죽었나보네 도망칠 수 있다 엔진시티로 가자 인형만 살아있나 엔진시티야 와 소니아 그거 무슨 일이네요 낚시랑 캠핑을 즐길 생각이야 쟤 되게 정신없다 다이맥스 한 포켓몬은 진짜 강하니까 조심해 자신있다면 조사해봐 자신있다면 조사해봐 포켓몬 박스를 손에 넣었다 지닌 포켓몬과 포켓몬 센터의 PC에 맡긴 포켓몬을 교체할 수 있습니다 평생 포켓몬 박스에서 썩어갈 불쌍한 포켓몬들 우와 시점도 돌아간다 텍스처 수준봐라 감동스럽군 어이씨 뭐야 이거 싸워보고 못 이길 것 같으면 도망치자 도리니까 물 뿌리면 되지 않을까 매우 강해보이는 롱스톤이 나타났다 비가 내리고 있다 진짜 강하네 한 방에 뒤지겠는데 뭐야 개쎄네 홀란도 걸렸는데 일루와 아 레벨 높으면 아예 못찾네 용스톤 특강이 낮아서 영문도 모르는 제 자신을 공격했다 그냥 죽음 경험치 좀 많이 주냐 그러네 와 경험치 겸해준다 고기야 한 마리 더 잡을까 근데 방금은 공격 아니어서 살았는데 공격 맞으면 죽지 않나 캠프에서 요리를 하면 회복됩니다 pp도 회복됩니다 나무 열매를 몹시다 흑릴 Tabii 옳 룵 룵 룵 룵 룵 룵 와 공짜다 공짜 아 램지 너무 열심히 흔들었나 램지 먹을 거 다 들어가고 램지까지 털어버렸죠 오랭 열매를 전부 가져가 버렸다 안돼 네오랭 포켓몬 굴 다이백스 포켓몬이 숨어있으며 4명이 함께 싸울 수 있습니다 50와트를 손에 넣었다 갈매기 대충 생겼다 다이백스 포켓몬 3세대 물 비행 물 비행 날개짓 도와난다는데 호다닥 아 뭐야 단덱이다 단단해지기 단단해지기 탄방이네 쟤는 풀타입이 아닌가봐 물기 악타입 그냥 벌레 그냥 벌레 벌레색 얘 뭐야 어 아 이런 비켜봐봐 저기 쇠로 보는거 있단거냐 효과가 별로인듯하다 아닌데 효과가 좀 있어보이는데 마구 지르기를 배우고싶다 마구 지르기를 배우고싶다 두번에서 다섯번까지 짠 파르빗 아 잘못 눌렀다 물에 파동 써야되는데 한방이네 야 잡아야되는데 한방 컸네 어떡해 지나치게 강해졌다 300와트 희귀한 도구와 포켓몬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매우 강력합니다 4명이 협력해서 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 함께 도전 이렇게 되는구나 레이드 생겨덴 아 인공지능이 온다고요? 3명 2명 4명 3명 4명 3명 2명 1명 4명 4명 3명 겁나 커 안돼 특빵이 올랐다 그냥 잡으면 되는건가? 볼을 던질 수 있는 기회다 몬스터볼도 커지는건 곧 경험사탕 다이맥스사탕 이산화사탕 야아 이거 좋네 좋은거 많이 주네 그거 없나? 교집합 기호가 없냐 박스로 보낸다 메모를 발견했다 알스틱을 누르면 넓게 버릴 수 있다 달리기 없냐 이 게임은 자전거 얻어야 빨리 움직일 수 있지 달리기는 좀 기본 기능으로 주지 표정 봐 로젤리아 날 먹골 날먹골 중튤브 오면 해결되네 비행? 시앗을 심었다 시앗을 심었다 배불남부 으익 불면이 되었다 교수님의 씨 뿌리기 어휴 생각보다 많이 빠지네 메가 드레인까지 오오 효과가 별로라네요 지겠는데 아 죽어요 아이템 비와서 센다 아이고 독댐에다가 시 뿌리기까지 들어오니까 쭉쭉 달란다 너무 쎄다 매지컬 리프 오오 한방인데 아니 세상에 물기 댕댕이 생각보다 크네 불면 시 뿌리기 너무 쎄다 아이고 아이고 살려주십쇼 한번더 깨물고 불 던질까 안 돼 왜이렇게 쎄 왜이렇게 쎄 왜이렇게 쎄 왜이렇게 쎄데 흑쎄 고민심 불면이 되었다 아이고 또 죽는거 아녜 오우씨 야 왜 이렇게 지나치게 세냐 하하 최장 야 너 빨피잖아 야 천매를 하겠다 이러다가 횟감 다이맥스는 한턴 컷했는데요 아씨 진짜 횟감 됐네 천맬각인데 하하 세상에 야 개쎄자노 튀자 야 저거 선포 아니냐 아 도망갔어야 했는데 잘못 눌렀다 이게 그 군대인가 그건가 저거 아 두 종류의 독을 구별하여 사용한다 음 교수님 교수님의 실버리기 해보고싶다 캠프 어디서 할 수 있지 아무데서나 할 수 있나 그냥 누르면 바로 되는구나 먹거나 놀 수 있습니다 아 조이콘으로 돌아봅시다 포켓풀을 흔들며 놀 수 있습니다 최대 4명이 함께 놀 수 있습니다 아 에이 프로콘으로 안되나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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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런게 되는구만 뭘 봐 추워 봐 추워 봐 말을 건다 표정 봐 요리 요리를 만들어 봅시다 나무 열매를 많이 넣으면 맛있어집니다 다 같이 먹읍시다 어느 나무 열매를 넣겠습니까 어른 취향의 맛 양타들을 오반든 꿀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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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로콘은 안 돼? 스가 색깔봐 이런 걸 먹으려고 만든 겁니까? 정말 식욕 떨어지는 색깔이구나 뭐야 좀 늦게 눌렀나? 짬통이다 짬통 매운맛이래요 띵 맞아용 끝맛 약간의 경험치를 얻었다 기절한 애들도 벌떡 일어나는 맛 띵 아이고 귀여워라 세븐 쿠 칫 이럭 칫 칫 칫 잃 이색 어 이건 킥 날라다닌다 뭐야 뭐야 난 사실 도난 날 수 있었어 그동안 날지 않았을 뿐이지 흰숨진이었어 레이드 한 번 더 할까 레이드가 보상이 좋은데 비행드래곤 비행드래곤 강해보이네 아우 시끄럽다 그 다이라서 울음소리도 큰거가 은베엣 2배 돌려줘요 다이제트 토기의 피한테 너브한거 아니네 야 잉어킹들고 레이드 온 뭐 저거 양심 어디가냐 우리 파티의 계판인데 우리 파티의 계판인데 딴 애 데리고 올걸 아니 우리 파티 계판인데 와 힐러님 아 잉어킹되고 놈 저거 잘라야되는데 블랙리스트 올려야되는데 와우 도겟피가 힐하고 있었는데 사실 제일 셌네 약해져있다 볼을 던지자 야 이거 스킵 안되냐 잡았다 은벳을 잡았다 경험사탕 저거 좀 먹여볼까 위키 열매 나무 위키 비행 드래곤 비행 바꿀까 파라꾸랑 바꿀까 가방 경험사탕 경험치가 아주 조금 올라간다 아주 조금이면 한 10% 오르나 천? 퍼센테이지가 아닌가 보구나 절대값인가 보 800이나 오르네 800이나 오르네 많이 주는데 눈물 그렁그렁을 배우고 싶다 상대의 전의를 상실하게 한다 공격과 특수공격이 떨어진다 네 카파는 어? 지도한다 오잉? 의 모습이? 뭐야 이상해졌어 머리가 좋지만 귀찮음이 많다 함정을 만들어놓는다 사춘기 왔어 타이맥스 레벨이 올라간다 저것도 봐야 되는데 드릴라이너 급수에 맞기 쉽다 드래곤 크루 얘는 드래곤인데 왜 못병냐 스피드 스타 막치기 대신에 스피드 스타 시작 공격보다 특공이 높아 발톱이 있는 애들 보복 양양이 이거 겁나 약하네 레벨이 10이라 그런가 스탯이 좀 말도 안되는데 얘 지나도 안해요 귀여운 쓰레기네 귀여운 쓰레기네 교수님 데리고 다니자 교수님 능력치가 제일 샌네 내가 아까 얘 안잡았지 한방에 잡아가지고 비가 내리고 있다 너무 샌네 너무 샌네 비가 내리고 있다 비가 내리고 있다 비가 내리고 비가 내리고 비가 내리고 비가 내리고 이제 지금 브란다가 나타났다 레벨 30인데 아 살려주세요 로킥 안될 교수님 교수님 로킥 맞고 죽었어 네 살려줘요 캠프 한번 더 할까 아이고 총단이야 없으세요 어디갔지 저거 프레미어볼 기념품이다 별의 조각 비싸게 팔린다 캠프 대충 칼이나 먹고 땡 땡하면 안될까 이거 은근히 회복이 귀찮구만 빨리 누르는게 맞나 빨리 누르는게 맞나 빨리 누르는게 맞나 아 갑자기 링피트 됐어 아 갑자기 링피트 됐어 언제까지 숙고야돼 정성을 담아줘 저거 정성 폭발 정성 폭발 진짜 텍스쳐 칼관이 매운 카레 띵 마자용 금맛 꺼 열매에 다 때려박으면 경험치에 많이 오르나봐 더 이상 가볍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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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볍해 디딘기 디디딘 반짝 반짝 이러며 저런 반짝 교수님의 복수 쟤들 좀 잡을 수 없을까 약한 애를 내고 갈까 아니면은 퀵골 던질까 그냥 기껏 총강 했는데 틀깨기 씨뿌리기 퍼덴 아닌가 반짝 이름 너무 별론데 개구쟁이 포켓몬 개구쟁이 포켓몬 50와트 와트 모아서 거다이 할 때 쓰는 거겠지 NPC다 개구쟁이 포켓몬 백이완 도구를 사지하길래 오 뭐야 사라졌어 규신인가? 삼각김밥 눈 내려요 급소에 가졌다 아이고 급소님 아 잠깐만 잘못 던졌어 안 돼요 넥퀵볼 아까운 넥퀵볼 눈꼬마를 잡았다 추운 땅에서만 살 수 있다 얘도 안 잡았지? 아 뭐야 아니 표정 봐 날 그런 누드로 저라고 저라 표정이 매우 뒷껍군 동챙이를 잡았다 올챙이 포켓몬 내가 알던 올챙이는 발챙인데 갈모메가 튀어나왔다 매지컬 리프 매지컬 리프 교수님 하드캐리하는데 엄청난 갈략 같다고 지금 서면 100W 진주를 3개 손에 넣었다 상점에서 싸게 팔린다 아니 대놓고 싸게 팔린다 라고 적혀있는데 와 독진붕 쟤는 벌레라서 포레 센가 포레 센가 아이고 이런 스피드 올라가네 뭐 봐요 느려 어 갈등치 적의 그 피 1 남는다는 그 기술 아니야 꼬르르 아니 아 뭐 애들이 죽어서 잡을 수가 없어 가드쉐어를 배우고 싶다 초능력으로 자신과 상대의 방어와 특수 방어를 더해서 반으로 나눈다 희한한 기술이네 죽어도 유지가 되나 저기까지 가야 되지 달리기 좋아요 달리기 음... 쎄보인다 까불지 말자 최고의 식재료 접시에 남은 카레를 닦아내는 데 유용하다 파스타 카레와 잘 어울린다 레토르트 햄버거 아 맛있겠다 소시지다 채소팩이다 지코 채소팩이다 혀랑 잠시 노 채소팩이다 시청자 저거 뭐야 비 안오는 것 같은데요 오시구와드 몬스터불을 발견했다 땅도 잘 보고 다녀야하네 저거 엄청 세겠지 레벨 30다리엘드 몬스터불을 발견했다 몬스터불을 발견했다 몬스터불을 발견했다 몬스터불을 발견했다 노멀 비행 비행이면은 누굴 데리고 간대 몬스터불을 발견했다 몬스터불을 발견했다 몬스터불을 발견했다 몬스터불을 발견했다 남집사에 sharply 몬스터불을 발견했다 лаг väneom 효과가 굉장했다 한방컷 나는데? 무섭다 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흠 나비 걸리네 아쿠아 브레이크 타이백스 어떻게 하는거야 물기 효과가 굉장했다 깃털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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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세븐 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깃털댄스 아 이거 특성을 눌러야겠다 낙타 소금물 던져요 소금물 전기 썼음 Q. Q. 절에 놓고 안 잡히면 짜증나겠다 경험 4탄 트라이어트 타밍은 다이맥스가 편하네요 노멀 비행 정해진 시간에 울음소리를 낸다 와트라는 에너지가 넘쳐 오르고 있다 와트를 주면 다양한 아이템을 받을 수 있다 물가 허브팩 두 개 무엇을 할 거니? 수원의 덩어리 힐볼 잡은 포켓몬의 HP와 상태 이상을 회복시키는 다정한 볼 안다리 걸기 상대가 무거우면 위력이 올라간다 와트 이거 많이 모아야 되네 캠프킹 캠핑에 궁금한 게 있으면 카레 도감 평가 나무 열매를 걸쭉하게 끓여서 만든 것이 카레야 웩 캠프 초보구나 탱글탱글 부어스트를 줄게 이 요리는 영국에서 시작되어 라쿤 닮았네 포곰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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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바바밤 바바바밤 노멜 격투 안돼 곰 곰 양양이 귀엽지만 약하니깐 빼야겠다 곰 아이고 아이고 죽는거냐 독가심 메가드레인 뭐야 저거 공격이 떨어졌다 하지만 특수공격이죠 곰탕이 되었다 특수공격 43 특공 저정도로 셀 것 같으면 쟤를 데려오는 게 낫겠다 이제 컴퓨터 안 가도 데려올 수 있나보네 박스에서 스위치 닌텐도 스위치를 사려 스왕수감 이제 다 말 가도 되겠다 너무 오래 있었어 극심한 터밍 스위치 60만대나 팔렸어 엄청 많이 팔렸네 엔진 시티 배고프다 피카츄다 자전거가 필요하다 벽돌 무진장 썼네 벽돌 무진장 썼네 내가 힘들꺼야 치라미 어 소니아다 장례성은 충분한가 보네 포켓몬스 센터 해드려자 로토미가 쉬고 있네 리그 카드를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어 자신의 프로필을 어필합시다 실어요 포켓몬을 건강하게 만들고 와 예 포켓볼 많으니까 뭐 안사도 되겠지 횟감이 건강해졌다 30개나 있어 힐볼 네트볼 네스트볼 약한 애들 잡기 쉬워집니다 힐볼 네트볼 돈이 없어 근데 돈이 없어 근데 뭐라고? 파르비타미스 아니야 잘못 눌렀어 약하게 만드는 것이 좋아 아 저거 카드 한번 받고 봐야되나 락스 포켓몬 잡 포켓몬 잡 포켓몬을 보내서 도와줍시다 노말 타입 포켓몬 모집중 하청 누가 노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로맨 아주 오래 영영 떨어진 마렴 열심히 하구아 여덟시간이나 걸린다는데 이게 꺼나도 시간이 흐르나 뭐였더라 소니아랑 같이 다니면 안 될까 내일 있을 개회식이 열리는 곳은 엔진 스타디움이야 승강기를 타면 돼 부티크에 들릴 생각이야 그렇군요 포켓몬이 편지를 가져가는 우편함이다 야 다 스마트폰 들고 다니는데 우편함이 있어 아직 쓰레기통에 있는 거 주워봐야겠다 감성 헤어스테일링 메이크업 메이크업이 있어 아니 이거 왜 선불이야 후불로 해줘요 젠장 선불이라니 눈 색깔도 바꿀 수 있다 눈 색깔도 바꿀 수 있다 다크하다 다크 다크하다 다크 갑자기 흑화했어 갑자기 흑화했어 아 너무 무섭다 아 너무 무섭다 별로 볼 일도 없을 것 같긴 한데 정말 잘 어울리는구나 헤어스타일을 바꿔보는 건 없다며 아 미리 보고 후불로 해주지 옷가게 발챙이 프린트 잘 어울리는 건 없다며 리틀팍크 선글라스 되게 커스터라이징이 다양해졌네 거위버 등산용 스피드가 중요해 먼저 공격하고 싶으니까 안 들어가지네 아니 물건 팔 생각이 없나 길막하고 있네 대단한 귀마개를 섬을 하나 소리의 볼륨을 조절할 수 있는 대단한 귀마개 아니 왜 옵션을 아이템 먹어야 설정할 수 있는데 리그 카드 리그 카드 뭐야 아까 받은 거구나 용돈 19,273원 레벨 20까지의 포켓몬이 부탁을 잘 들어줍니다 옆에 누가 왔나봐 매지컬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npc들인가봐 아닌가 매지컬 교환은 뭐지 매지컬한 통신교환입니다 그래요 계속 톱니바퀴를 보는 중이야 금고설을 발견했다 누가 이런걸 땅에 버리고 다녔냐 승강기는 대단해 이제 그냥 저쪽에 승강기 쪽으로 가면 되나 와 대단해 굉장히 이상해 리자 아 꼬마야 내걸 주워줘서 고맙구나 어서 돌려주겠니 아저씨 거라는 친구가 어딨어 왼쪽에 아까 npc가 길박하던데요 안녕 어울리는 트레이너가 되는걸 도구를 줄게 신비의 물방울 물탈기술의 위력이 올라간다 고기의 물방울 아 뭐 이거 어디있냐 어휴 씨 원심력 어디 갔지? 어휴 씨 왔구나 감동해서 떨고 있어 스태프 자세 진짜 엄격 크넘 진지하네 몬스터 볼에게 말을 거는 너에게 좋은 것을 주겠 볼 컨셉션이다 흠 문조물 스태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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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프 스태프 챌린저들이 엄청 많네 오드라이벌인가 뭐야 어쩌라구요 뭐야 저 녀석 인맥으로 신청합니다 챔피언의 추천장은 처음 보네요 아 동생이라서요 아 그렇군요 등번호 7077 76 오이 오이 꼬몽울 비즈니스 호텔에 가보자 옆에 다른 사람들 뭐했는지 뗀다 차세의 FM이네 그 중인 아 아 웬 건방 어이 젊은이들 영웅의 동상이야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블랙나이트가 나타나 건방을 가진 젊은이가 영웅이 어떤 검과 명패를 가지고 있었는지는 알려진 게 없다 소드실드 체크인 해두는 게 어때? 확대 안되나? 쳐다본다 뭐야 애들 이엘단 개성 넘치는 법아 소브레기가 수부를 걸어왔다 레벨 9대 한방 컷 날개치기 몸 밖보다 낫겠지 오레오 먼저 싸움을 걸어놓고 지다니 동료분들 부탁드립니다 동료분들 부탁드립니다 콘서우 halo 아이고 선공기 꼴랑 2뎀 들어오던데 방해해서 죄송했습니다 예절 주입중 체크인을 요란하게 하는구나 2대2로 승부하자 진짜 조브레기답네 전체 공격인지 아닌지는 어디서 봐야되나 경험치 엄청 쪼금준다 2대2로 승부하자 2대2로 승부하자 3대2로 승부하자 워낙에 느려서 오래걸릴 것 같네요 어? 마리 3대2로 승부하자 방법이 거칠다니 완전 신사적이었는데 3대2로 승부하자 3대2로 승부하자 박태하게 해줘요 3대2로 승부하자 3대2로 승부하자 3대2로 승부하자 4대2로 승부하자 경주하자 저거 ADHD 미안하지만 이기는 것 같네요 체육관 스타디움까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3대2로 승부하자 친절한데 유니폼을 입어야 합니다 일단 안 namely 게 sap은 당담 2대2로 승부하라 1대2로 승부하자 3대2로 승부하자 피카츄다 로즈입니다 취업관 챌린지의 시작을 선포합니다 8명의 관장에게 소승을 이하고 8개의 배치를 모은 트레이너만이 챔피언컵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관장 여러분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야 갑자기 불타입 전문가 불타입 전문가 야청 베테랑 파이터 순무 야청 양파 폭슬롱 순무 양파 멜론 그분아 한 명이 오지 않았다고 야청 야청 너 왜 이렇게 축구장 가냐 갑자기 분위기 피파 드디어 시작이구나 혹은 너희가 챔피언에게 추천받은 트레이너로군 인맥 말이죠 다이맥스 밴드를 지니고 있다니 다이맥스 밴드를 지니고 저에게도 좋은 찬스란다 이제 막 시장했으니까 트레이너도 단련하도록 해 체육관의 순서가 정해져있어 체육관의 순서가 정해져있어 3번 도로로 가자 대머리 버텨죠 대머리 버텨죠 쓰러트리는게 목표야 먼저 쓰러지실거같은데 3번 도로로 가자 2번 도로 다음에 3번 도로 있으니까 편하네요 뭐지? 시비 거는 건가? 시비 거는 건가? 터프 마을로 가자 와 벌써 위원장이랑 인맥 맺는 거 봐 공중날개입니다 처음가는 장소는 직접 가셔야 합니다 비전 머신이 아니네 이제 경험사탕 아 그냥 바로 날아갈 수 있네 대박 이 당연한 편의성이 라프라스 잘못 눌렀다 포켓몬이요 삼다수꺼 해봤었는데 하트골든가 아닌가 삼다수께 하트골드 맞나 배가 고파졌어 나도 전부 챙기려 하는 것은 욕심이란다 매크로 코스모스 프렌들리 쇼크 음 음 의사에 앉을 수도 있어 감동 감동 아 뭐야 잘 못샀다 맛있는 물이 나왔다 사진 찍는 기능이 있나 딱히 기능이 지원되는 건 아니고 그냥 스위치 기능만 되네 뭐야 옆에 거 아예 안된다 아니 뭐야 이게 여기는 못왔네 여기는 못왔네 진주얼만 하지 빨리 자전거나 스케이트같은거 주인공 여캐가 예쁘고 옷도 갈아입힐 수 있고 의자에 앉을 수도 있고 다른 여캐들도 예쁜데 갓겜이잖아 다른 게임이었으면 당연한 거였을텐데 포켓몬이라서 갓겜이다 띵띵띵띵띵 판로왔다 진주 천원 금구슬 오천원 별조가리 육천원 스타팅... 파라네요 워터 풀타임이 궁룰인데 풀타임이 궁룰인데 아니 배경이 갑자기 바뀌었어 갓겜인데 왜 푸켓몬이 줄었죠 돌려주네 푸켓몬 당신의 부켓몬 휴가가 씁니다 쉬어야지 이산칵몬 퓸 퓸 퓸 퓸 퓸 퓸 퓸 야창림 Maple 한 당크트 역시 굉장해 예 레벨업을 더 하고 오렴 그런 약한 포켓몬으로는 난 이길 수 없단다 파랗고 긴장해서 나무 열매를 먹을 수 없다 발렸죠 아이고 딸기버블티디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감사합니다 역시네 라이벌이야 리그 카드를 줄게 리그 카드라고 해봤자 명함이죠 볼록 날 춥구나 추워 춥긴 춥지 아 오레오 할퀴 할퀴 아우 셔파랐다 활짝 활짝 지그제구리 앙즙 너구리 포켓몬 악타입이다 싸고 싶은 걸 참을 수 없어 승트 슈으으으으으 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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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크테일 짧은 시간 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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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두워 와아 와아 알 통문 와아 살아있었구나 으아 빠바바밤 배경 텍스처 진짜 적은하드네 괴력 포켓몬 생사를 확인하는 그런 맛이 있습니다 꼬모카 급소에 맞았다 스피드가 올라갔다 꼬모카를 잡았다 데이터가 도감에 등록됩니다 꽃장식 포켓몬 빙글빙글 돌면서 노래는 귀여운 모습에 반해서 키우는 사람이 많다 꼬모카 내가 배우고 있는건 외국어랑 컴퓨터 그리고 포켓몬이야 여기 세계관에도 외국어는 있나보지 포켓몬들이랑 대부한 애들이 어디로 가야되지 이빙글빙글 아니 아니 얘랑 싸울려고 하는데 튀어나왔어 뛰어나왔어 죽어그냥 이게 사네 필중기 못생겼다 스컹꽁 앗 아니 그걸 급소에 맞추면 어떡해 잡아야된다 울부짖기 교대 포켓몬을 끌어낸다 도로에서도 캠프를 열 수 있습니다 화상치료전 아이 뭐야 급소와 안나져도 한방이네 굳이 잡지말자 그러면 냅두자 아이 비켜 다운 옥수수 아이고 아이고 상성때문에 조금 아프네 하지만 레벨발로 밀어버릴 수 있다 하지만 레벨발로 밀어버릴 수 있다 꼬모카 쟤는 풀이잖아 쟤는 풀이잖아 반드시 선제공격 할 수 있다 반드시 선제공격 할 수 있다 공속이 빨라서 보복을 못한다 굴대 공속이 빨라서 회피가 크게 떨어진다 꼬맹이 별관이분 와 소냐 호브는 먼저 봤어요 로즈 위원장님의 회사야 광석을 에너지로 변화하고 있어 한전같은건가 동굴 탈출 로프를 줄게 이제 일회용이 아니네 엔피씨들 너브 친절해요 로즈 위원장님의 회사야 role 나무 더 못뜨대나 그러면 이럴수가 대구를 획득했다 이거는 데미지가 몇 해지 위력이 이하에 없네 로미 세비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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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잡지 얘는 꼬마돌은 잘 살아있을까 2대 때리고 던져볼까 흠 횟감은 몸통 박치기를 배웠다 석탄 포켓몬 일륜차처럼 달린다 석탄을 태워서 살고 있다 석탄 포켓몬 뭐지 타란은 배달은 안하고 승리를 전해드렸습니다 콘셉트 남의 캠프 들어갈 수 있어 mpc지 mpc지 mpc네 기상되는 이스라핀 으 아 귀엽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투박초 살아있었구나 이리와 아 더 말고 캠프에서 카레는 못하다 먹나 카푸스 태우지네 태우지네 태우지그러 레돈벌레 희압하게 생겼네 태우지그러 투켓몬 투켓몬 조은상창 까라르 광산 출장 포켓몬센터 참회중언니 출장 포켓몬센터도 있어 엠피시들 쳐다보는거 가라르 광산 가라르 광산 아 일단 여기까지 갈까 내일 맞아옵시다 쓰읍 에 뭔가 포켓몬 배틀 빼고는 괜찮네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